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오랜만에 캐스트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어. 그치? 계약이 자꾸 연기가 되면서 집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벌써 밖에는 봄이 왔어요. 오늘도 선생님이 이 스튜디오에 오는 동안에 꽃이 엄청 많이 폈더라고. 개나리가 아주 만개를 했어요. 그래서 봄이 왔어. 이 얘기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3월을 그냥 허투루 보내고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듣기 싫겠지만 계약 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하나? 짧게 캐스트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벌써 우리가 2020년이 시작한 지가 3개월이 됐나 봐요. 그래서 3월이 끝나가고 있어요. 이 3월이 끝나가면서 선생님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에 자세를 설명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이야.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나는 다른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못한다 해도 지금은 이것만을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발 아프지 않고 제발 손 잘 씻고 마스크 관리 좀 잘 했으면 좋겠어. 막 옆에 보면은 주변에 학생들 보면 마스크 막 아무렇게나 막 벗고 아무데나 두고 친구 거랑 내 거랑 헷갈리고 이러면 진짜 큰일 나. 알겠죠? 그래서 자기 마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건강 관리 제일 잘 해야 돼. 그래서 아프지 않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된다면 한 가지 더 선생님의 욕심에 마음가짐도 잘 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음 주면 학교 가겠지? 이렇게 생각한 채로 밀리고 또 내일이면 학교 가나? 다음 주에 학교 가나? 이랬다가 또 밀리고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지금 상황이잖아. 이 상황이라서 마음이 엄청나게 풀려 있을 거야. 그건 너무나도 이해를 해. 근데 너무나도 풀려 있어. 선생님이 1, 2월 달에 여러분들 겨울방학 때 봤던 여러분들의 모습은 나 3월 달에 올해에 진짜 잘해봐야지. 이번 학기 진짜 잘해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엄청 전투적으로 공부했던 여러분들을 봤거든. 그래서 겨울방학 때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3월을 보면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친구들조차도 다 풀려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돼. 왜? 시간은 가고 있어. 그치? 언젠가 다시 계약을 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학교에 돌아갔을 때 이 시기를 허투루 보낸 친구와 허투루 보내지 않은 친구의 차이는 또 벌어져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그냥 보너스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이거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조금 더 해보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이후에 선생님이 다음 장에서 제안을 드릴 거긴 한데 스스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아. 지금은. 스스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어떤 강의를 들을 건데 그걸 완강해야지? 라던가 혹은 이 과목에서 이 문제집을 다 풀어야지. 라던가 혹은 다 하지 못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지. 라던가 이런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영어에서는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니까 거기에서만큼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뭘 이용하면 좋겠냐면 학평 해설 강의를 이용해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메가스터디의 메인 페이지에 가보시면 상단에 입시 정보라는 칸이 있어. 입시 정보를 들어가 보면 왼쪽에 입시 자료실이라는 칸이 있어. 거길 들어가 보면 기출 문제 해설 강의 모음이라는 탭이 있네.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동안의 기출 문제가 학년별로 그리고 년도별로 다 정리가 돼 있어. 언제부터 돼 있냐면 고1 기준으로 2012년 것부터 있어요. 2012년 3월 것부터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2012년에 4번 봤을 거 아니니. 2013년 4번, 2015년 4번 이렇게 봤을 거 아니야. 그치? 2019년도 것까지 다 정리가 돼 있는 거야. 얼마나 좋은 자료예요. 여기에 해설 강의도 메가스터디 선생님들이 대충 찍으셨겠어요? 엄청 열심히 찍으셨겠죠. 그래서 해설 강의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좀 잘 이용해 보면 좋겠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냐면 일주일에 3번 공부하는 스케줄을 준비를 해봤는데 일주일에 3일. 하루는 모의고사를 푸는 거야. 다운받아서. 다운받아서 모의고사를 풀고 모의고사는 몇 분이죠? 70분이야. 우리 중3 애기들이 고1로 아직 못 올라가가지고. 아직 중3이라 이게 몇 분 보는지 한 번도 못 봤어. 그치? 3월 모의고사를. 70분 보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70분 동안 듣기까지 다 들어야 돼. 듣기 파일도 올라가져 있어요. 다운받아서 들으면 돼. 그래서 듣기랑 독해를 70분 안에 다 해결하고 나서 채점하시고 틀린 문제 다시 풀어보는 거는 기본이야. 무슨 과목이든 이렇게 공부하는 거지. 이렇게 다 하고 나면 몇 분 걸리겠니? 100분도 채 안 걸릴 수 있어. 100분이면 거의 끝난단 말이야. 그럼 하루에 공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이틀 동안은 뭘 하냐면 이 내가 푼 모의고사에 대해서 메가스터디 선생님들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지 해설 강의를 들어야 되겠죠. 해설 강의가 한 강이 아니야. 보통 두 강, 세 강씩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설 강의를 좀 듣고 그 해설 강의를 보시면 선생님들이 아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야 라는 꿀정보가 막 나와. 그럼 그 꿀정보를 어떻게 해야 돼? 꼼꼼하게 필기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단어 외우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통 틀리는 경우가 단어를 몰라서가 많을 거야. 여러분들이 단어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게 느껴지는 친구들은 단어를 꼭 한 곳에 정리하셔서 그걸 꼭 외워주셔야 돼요. 단어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럼 단어 외우는 것도 당연히 공부하는 시간에 포함을 하면 해설 강의 듣고 한 시간 정도 될 거거든요. 이거 필기하는 거는 이거 하면서 같이 할 수 있잖아. 단어 외우는 거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내외로. 그래서 여기도 100분에서 한 120분 정도 하시면 돼요. 하루에. 그러니까 한 번 공부를 할 때 100분 정도 생각하고 공부 플랜을 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이 어떻게 보면 방학을 한 번 더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우리 여름방학이 거의 이제 많이 없어진다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름방학 때 할 만큼 엄청 열심히 지금 시기를 보내야 돼. 왜? 원래는 한 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 때 다시 한 번 개념 정리를 하고 자기가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는 시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린 지금 그게 없어질 거지. 없어지면 우리가 1학기를 보내고 바로 2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엄청나게 힘들 수 있어요. 이 시기를 그냥 대충 보낸 친구들은. 이 시기에 부족한 부분 깔끔하게 채워서 우리 4월에 계약을 한다면 우리 4월부터는 그래도 좀 뿌듯한 마음으로 아 나 진짜 새로 시작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후지부지 보내지 마시고 우리 같이 힘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 캐스트에서 만나보면 좋겠네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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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